서울의 한 여자 대학교 앞 카페에서 한 남성이 여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어떤 이물질을 넣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습니다. 사건이 커지자 이 남성은 경찰에 자수를 했는데요. 대체 남의 음료수에 뭘 넣은 걸까요? 저희 MBN 취재 결과 이 남성은 여직원의 음료수 잔에 자신의 체액을 넣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페에서 퇴원하게 주문까지 마친 남성 A씨가 한 시간가량 여직원을 힐끔힐끔 쳐다봅니다. 갑자기 가방에서 정체불명의 물건을 꺼내 주머니에 챙기더니 추가 주문 뒤 돌아오며 직원이 마시던 음료에 이물질을 몰래 넣습니다. A씨는 직원이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카페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쉽게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적이었던 거고요. 범행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추적을 피하려 개인정보가 남지 않는 쿠폰으로 결제한 건데 경찰은 CCTV 추적 끝에 카페 인근에서 A씨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카드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직전인 지난 12일, A씨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이물질이 자신의 체액이었다는 취지로 진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국과수의 이물질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